아주 저리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시는 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장대장 TV의 장대장입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내 돈 없이 전세로 살 수 있고 또 월세 살 수 있는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저도 예전 생각납니다만 정말 월세 내기 바빴고 카드값 내기 바빴고 월급 받으면 다 메꾸고 돈 남는 게 없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카드 연체가 생기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고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SNS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때는 그런 어떤 정보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방송은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또 이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자녀로 두신 분들 또는 조카로 두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시면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요점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단돈 저도 예전에 보면 돈 만원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단돈 10만원 20만원도 빌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누가 쉽게 빌려줍니까? 친구들이 10만원 20만원 빌려달라 빌려줄 수도 있지만 다 내만 같지는 않죠. 또 빌려주더라도 이게 횟수가 잦으면 뭔가 돈을 못 갚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빌려주지 않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갚을 테니까 1억 빌려주세요. 5천만원 빌려주세요. 다 빌려줍니까? 신용도라는 거를 보죠. 신용이 조금 좋지 않으면 대출이자 금리가 높아지고 그런데 오늘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아주 저리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대출은 받는 게 아니야. 대출은 받으면 큰일 나.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부동산을 사더라도 대출을 전혀 안 할 거 무조건 현금으로 사야 돼.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좀 성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안 되게 하고 우리 조정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갈수록 대출을 더 안 되게 하죠. 그건 뭡니까?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즉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대출을 무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은 또 투자를 해서 재택근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 대출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는 부채라고 하죠. 부채가 90조입니다. 90조. 총 부채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동부채라고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62조가 된다고 합니다. 부채가. 물론 삼성은 아주 재무건전성이 좋습니다. 총 자산은 이제 350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회사이긴 하죠. 하지만 이 훌륭한 큰 회사들도 아니 그러면 돈이 있는데 왜 대출을 받냐? 부채가 왜 있냐? 자 해산하는 건요.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충당부채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물건을 판매하거나 AS 또는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또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납품을 받고 어음을 발급했다면 매입 채무를 또 쌓아야 되고 연말에 내일 세금, 법인세가 됐든 무슨 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그래서 또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총당금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쓰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 채무, 즉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꼭 여유가 있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재테크에 그건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구토교통부에서 보도 나온 자료 한번 보시면서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을 연 1.2% 금리, 대출금리 치고는 아주 낮죠. 우리가 대출금리가 2.5에서 많게는 또 3.5%도 되고 또 더 많게는 4%대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연 9만 7천명이 활용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청년 전용 버팀모 1.2에서 2.4% 금리가 5월 출시하겠다는 거고 자 세 번째로는 자녀 출산 우대금리 0.3에서 0.7%가 적용 활용된다. 먼저 오늘은 청년주택 위주로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거복지로드베 2.0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생애 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 확대 이거를 만 25세 미만까지였는데 만 34세 이하 왜 그렇죠? 요즘에는 좀 실업자 수가 또 갑자기 늘어나고 또 취업을 늦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 25세 미만 가지고는 좀 대상이 폭이 좁다. 그래서 만 34세 이하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2년 내지는 장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군대 생활한 기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아마 증빙을 하면 그 기간을 빼기 때문에 아마 만 34세 이하보다는 36세, 38세 거의 군 복무 기간을 거의 많이 빼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본인이 증빙서를 가지고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그 이상의 나이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 혼자 나가서 산다는 거죠. 금리나 하한이 1.8%에서 이제는 1.2%까지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자녀 출산 우대금리 적용은 0.3에서 0.7% 등 종합적인 주택기금 상품은 단과 같은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등이 활용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청년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결혼 이전 청년 만 19세에서 34세 만 19세에서 34세 자 이 분들은 잘 보시고 또 이런 분을 자녀로 두신 분들 또 조카로 두신 분들 또 옆집 조카뽈 되는 분들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독립을 했다가 여러 가지 주거비 때문에 다시 캥거루가 뭡니까?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세대가 많아져서 정말 가족관의 여러 가지 가족 얼굴을 자주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자주 보다 보면 굳이 싸우지 않아야 될 것과 싸웁니다. 또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왜 연봉이 그것밖에 안 되니 하다 보면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편안하지가 않아요. 일단 독립을 해서 나이가 있는데 우리가 서양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제가 미국에 예전에 살 때도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을 시킵니다. 네가 이제는 네가 알아서 벌어서 다녀라. 고등학교 때부터 보면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요건 등에 따라서 아래 세 가지 기금대출을 적극 고려해보자. 이게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전세대출. 먼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연소득 연봉 3,500만 원 이하 청년. 맞벌이 경우에는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가장 알아보자. 예 알아보자는 반말인데 국토부에서. 자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창업한 경우도 포함시킵니다. 자 이 상품은 보증금 2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뭐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분도 생기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세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게 부동산으로 버는 게 큰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남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데 나만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돈으로 해결하겠다기보다는 내가 이 여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대출을 받으세요. 1.2%면 얼마입니까? 1억에 1.2%면 연간 120만 원 올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지고 투자를 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시는 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셔도 실제로 실거지를 하려고 해도 대출이 안 돼서 내가 돈이 얼마가 부족해서 어디 집을 못 산다 이런 분이 상담하다 보면 많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 LTV, DTI 지역에 따라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요건만 갖춰주면 지역이 어디든 간에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분들, 젊으신 분들, 가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런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 떠나 돈을 벌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점에 의해서 불리한 점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는 또 우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합법적이잖아요. 이거 합법적이잖아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레버리치죠. 레버리치. 브릿지. 다리. 다리를. 내가 이만큼의 돈이 부족한데 이 억울, 이게 이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게 다리를. 여러분들은요. 이 브릿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전세 제도. 이 전세 제도가 갭투자의 브릿지 역할을 하죠. 브릿지. 갭투자하는 브릿지. 지금 이런 부분의 브릿지. 자,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가 2.5에서 2.6인데 1.2% 해준다. 굉장히 절반 이하로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싸게 해줍니까? 이 상품으로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에서 140만 원.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쓴다고 한다면 1,50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기량 대출 받는 것보다. 그리고 그 대출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아니죠. 무슨쟁이냐면 그 대출금이 아니라, 그건 대출로 내가 주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다, 5천이다, 얼마다.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쉽게 해서 재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택권에서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어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꾸 너무 비관적으로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SNS상에 보면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하면서 해보자고요. 하지도 않고 정기용 회장, 너는 하긴 해봤니? 하긴 해봤니까 뭡니까? 정기용 회장, 해보긴 해봤어? 해보지 않고 일반 분들 지금 뭐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금 내는 것보다 투자를 해서 더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은요 안 내본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내보세요. 안 내보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내보지도 않으면서 내보신 분들은 아, 생각보다 별거하네. 더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투자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언론이나 뉴스에 나온 얘기만 그대로 믿고서 위축이 됩니다.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서 이걸 투자했을 때 아니면 이걸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를 냈고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이걸 해보지도 않고 지금은 사면 안 되는데 경제 폭망한데 폭망하는 사이에도 사가지고 기회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타이밍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타이밍을 잘 보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자 비용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보증금은 80% 이런 게 있는데 1억 원까지는 전체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가장 유용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억 원짜리 가면 내 돈을 하나도 안 드리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버는 셈이죠.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 레버리트지 활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활용하세요. 실제 돈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평균 7,529만 원 2019년 기준을 대출하고 있으며 연 98에서 105만 원 내외의 이자이나 혜택을 보고 있다.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이 통계입니다. 2018년 하반기 출시된 이 상품은 2019년 96,504명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은 뒤처져 있는 거예요. 총 대출액 7조 2,700억 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96,000여 명 정도가. 청년이 활용하여 기금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중소, 중견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일제 난장이나 근로자의 근무 개선 여건들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은 제가 쓴 내용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쓰셔야 하고 나온 겁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제가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청년 전용 버팀목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은 5월 8일 예정됐습니다. 이건 주시하세요. 여기에 지금 좀 전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월 8일로 예정됐는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을 활용해봅니다. 이거 한번 잘 활용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 3월 26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서 청년 전용 버팀목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상품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8에서 2.4%의 금리로 대출해주며 만 24세 이하 단독 세대 주는 보증금 5천만 원에서 전용 60제곱부터 이하 주택의 대출금 3천 5천만 원까지 1.2에서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출 이자가 싸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기존 일반 버팀목 금리는 2.3에서 2.9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에요? 1.8, 1.2 엄청 절반 정도의 대출 이자밖에 안 받는 거예요. 비해 평균 0.46%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등 소득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낮은 청년은 1.2%까지 절의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계속해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하고 월세랑 동시에 대출해주는 거죠.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동상품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보증금과 월세 소득 2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 연 1.8% 금리, 월세는 올 40만 원, 월세를 또 지원해줍니다. 40만 원씩,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월세도 줘요. 1.5%까지, 이거는 총 96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40만 원씩이다 그러면 2년, 24개월까지 월세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1.5%로, 굉장히 싸다.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기만 또 집중적으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출 상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여기서는 다 같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 사람은 좀 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중요합니다. 즉시 가입하시길 적극 추천하고 있다. 즉시, 즉시, right now. 우리 지금 채널도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패친,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해서 메신저로 말 걸기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를 좀 봅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저기 이집트에 계신 분이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한국어가 저랑 메신저 하는데 지금 학생입니다. 맞춤법도 안 틀려요. 대단합니다. 저한테 코로나 끝나고 이집트 오면 본인이 가이드 해주겠다고 해요. 사실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 청약통장은 소득 3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소득 3천만 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3.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우대 청약도착은요. 요즘 금리 얼마입니까? 은행 금리. 적금도 0.9%, 0.8%예요. 일반 금리는 0.3%, 0.2%도 안 돼요. 3.3%의 금리면 엄청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청약통장도요. 95%까지 청약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자소득도 비과세. 3.3%의 금리인데 이 이자소득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소득공제도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연간 납입액 소득공제까지 해줍니다. 이 두 가지 때 500만 원까지 한도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무조건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규 아파트 청약 시 통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액 수가 많은 경우 유리함으로 가급적 빨리 준비한 것이 좋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 1.5%에서 3월 16일에 0.75% 지금 기준금리가 0.75%죠. 시중에 애 적금금리가 1% 내외에서 1%도 안 됩니다. 적금도 지금 보면 1%도 안 된 적금 프로그램이 많아요.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1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단독 세대주 보증금 3,500만 원에서 올세 40만 원까지 보증금 연 1.8% 절의 올세 연 1.5% 절의로 대출을 해준다 내용입니다.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돈이 없다. 나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권장을 하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의돈,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이자, 아주 절의의 이자를 갖고 난다고 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택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손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신혼부부들에 대한 혜택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을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여러가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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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